골프요정 지니의 매직 레슨, 오늘은요. 이 러프에서의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페어웨이 러프에 들어가게 되면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러프의 공이 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러프의 공이 잠겨져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러프의 공이 떠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의 그냥 기존에 했던 스윙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러프의 공이 잠겨 있을 때 이런 상황은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샷보다는 안전적인 공략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러프에 공이 잠겨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이 잔디의 저항으로 클럽 헤드 스피드가 감속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거리는 조금 더 줄어들게 되지만 우리가 공을 칠 때 페어웨이처럼 공만 깔끔하게 이렇게 헤드가 맞는 것이 아니라 헤드와 공 사이에 긴 잔디가 끼어져서 맞게 돼요. 그래서 이 헤드 표면에 있는 그루브, 이 그루브의 역할이 스핀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그루브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공의 스핀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캐리거리는 줄어들었지만 런은 많이 발생하면서 그냥 기존에 내가 보냈던 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코스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린 앞쪽에 큰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장애물을 넘기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캐리거리만 생각하고 한 클럽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제거리, 내가 원래 나가던 클럽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러프에 공이 잠겨있게 될 때, 스윙을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잔디의 저항. 잔디의 저항 때문에 클럽이 한 번에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 러프에 공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임팩트 순간, 그 임팩트의 파워가 공까지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잔디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켜 줄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클럽을 보면 여기 둥근 면이 있죠. 이 둥근 면을 솔이라고 하는데 이 솔 부분으로 임팩트를 들어가 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스윙을 할 때는 앞쪽에 있는 리딩 엣지 부분이 세워지면서 임팩트가 들어가서 조금 더 가파르게 들어갔다면 긴 러프에서 이렇게 리딩 엣지가 세워져서 들어가면 긴 러프에 헤드가 걸리게 되면서 한 번에 빠져나오질 못하게 돼요. 혹은 닫히는 샷이 나옵니다.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켜주면서 뒤쪽에 있는 솔 부분이 이렇게 지면에 가깝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임팩트 구간, 리딩 엣지가 아닌 뒤에 둥근 솔 부분이 이렇게 잔디를 쓸고 지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클럽이 잔디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 오픈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의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 임팩트 구간 공의 힘을 100% 전달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강한 임팩트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강한 다운블루의 스윙을 만들어줄 건데요. 다운블루의 스윙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헤드를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세요. 우리가 다운블루 스윙할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운블루 가파르게 끌고 내려와야 돼 해서 손을 이렇게 몸쪽으로 많이 끄세요. 그러면 손을 몸쪽으로 과하게 많이 끌게 되면 지금 헤드 어때요? 헤드 굉장히 뒤쪽에서 쫓아오죠.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헤드가 지면을 치는, 지면에 강한 충격을 주는 헤드가 떨어지는 동작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해야 하는 지면에 충격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헤드가 이렇게 지면으로 쿵쿵 떨어뜨리는 힘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지면에 받아들이는 이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운블루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런데 그냥 헤드만 떨어뜨리려고 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여기서 정말 팔로만 이용하고 또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박아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조금 신경을 써줄 건데요. 다운스윙 할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몸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다운스윙 때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셨다면 그때부터 헤드를 바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약간 바닥으로 뿌리친다, 내동댕이 친다는 느낌도 좋습니다. 다운스윙 할 때 내 오른쪽 겨드랑이 조금 더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 전환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헤드를 그냥 강하게 바닥으로 뿌려주세요. 그러면 평소보다 강한 임팩트가 나오면서 긴 잔디에 박혀있는 공까지 힘 전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러프에 공이 박혔을 때 안전하게 빼내는 방법. 우선 클럽페이스를 오픈하고 소울이 지면에 닿도록 클럽헤드를 눕힙니다. 임팩트 구간에선 소울이 잔디를 쓸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스윙합니다. 이때 다운스윙에서는 오른쪽 겨드랑이를 몸에 붙여야 하는데요. 이후 클럽헤드를 던지면서 다운블로의 스윙으로 강한 임팩트를 만듭니다.